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텔나시아 국제 여러분! 둘, 셋! 반응을 했어! 안녕하세요! 러븜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는 솔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정말 긴장되고 설레고 재미있지만 그만큼 버즈가 어깨에 진을 가지고 열심히 케이팝을 알리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나시아 국제 여러분들에게도 얼굴을 잘 붙일 수 있도록 앞으로 활발한 활동할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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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라픔의 슬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